SK하이닉스 매수가 14만 2,500원, 비중 30%로 매수했습니다. 다음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요즘 반도체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괜찮을지 봐주세요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이슈도 있었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2분기에는 10개 분기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가 14만 2,0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6%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방금 계속 드렸던 말씀이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매수가가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매수가 가격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올랐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어제 6% 오른 현재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빠질 수도, 오늘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쯤 되면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먼저 알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격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가자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은요. 전반적인 사이클을 보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사면 이렇게 비싸지 않게 매수를 하는 건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SK하이닉스 14만 2,500원이면 사실 결론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익권으로 좀 올라오면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반도체 업종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최소 13만 원이나 12만 원이나 이렇게 10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져가서 여기서 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사이클적인 보고 골점 뜨는 것을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려도 충분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손실로 마감하게 되면 내가 반도체장에서 손실을 볼 필요가 없는 장이거든요. 지금 반도체에서 손실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차라리 다른 바로 옆에 있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8만 원 초반이나 중반 사이에 좀 눌리는 부분을 매수를 하면 그래도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바로 보이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14만 2,500원이면 매수가 이상 올라와도 좀 다행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SK하이닉스 앞으로 못 올라갈 거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수익 내는 데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을 거고 하다못해 장에서 매물이 좀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해서 장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바로 손실권으로 좀 커지고 또 오히려 반등을 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오늘이나 다음 주 초반쯤에 해가지고 매수가 이상 올라와면은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코스피의 반도체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나 SK하이닉스 종목 자체 전망과는 별개로 현재가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부담인 부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좀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매수가 2만 450원 비중 30%로 보유 중입니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보유해도 되는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로템은 지난해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가 올해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한 차례 급등 나온 다음에는 2만 원 이상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 3월 동안에는 2만 원선 부근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본업인 철도에 이어서 신사업 쪽으로도 좀 기대감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소나 자율주행차, 방산 이런 쪽에서 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매수가보다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현대로템은 요즘에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이유는 맨날 가격이 변하지가 않고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보이잖아요. 특히 이번 주말에도 SK이노베이션만 10%, 20%만 급등하고 어제 SK하이니스만 6% 급등하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크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빨리 팔고 다른 것을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현대로템은 지금 투자회견을 제시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시다가 상승 나오고 23,000원, 2,000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시청자님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다른 것을 매수하고 싶으신 욕구가 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SK하이니스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오늘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주도 많이 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한 사람도 당장 어제 사서 오늘 수익 내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고 별로 소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도 거의 소수라고 하는데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기서 극소수예요. 근데 내가 당장 지금 극소수에 해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차라리 내가 좋은 종목을 나쁘지 않은 가격에서 사가지고 시간만 좀 투자해주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은 그래도 19,000원 정도 이탈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매수가 이상 또 22,000원, 23,000원 좀 더 크게 보면은 2만 7,000, 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업황도 좋잖아요. 업황도 많고 소재료들도 많고 모멘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변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가장 시청되는 게 필요한 조언일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로템은 2만 2천원부터 분할 매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손절을 고민을 해야 된 단계는 19,000원부터 다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쯤 되면은 그때 다시 상담을 주시는 쪽으로 하시고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9,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해 보시고요. 한 2만 2,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1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PSK 매수값 4만 4백원 비중 10%입니다. 매수값까지 오래 기다렸어요. 드디어 매수값까지 왔으니까 이제 팔아야 할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매도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주로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지난 3월 9일까지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다시 한 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3%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4% 이상 오르면서 4만 5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그래도 한 몇 달 정도 기다리셔서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은 언제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4만 400원의 매수를 하시고 이제 수익권이 된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이상이 되셨을 거거든요. 보유하신 기간이.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솔직히 매수하시고 나서 많이 빠졌었어요. 매수하고 나서 15%, 20%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빠질 때는 지금보다는 올라오겠지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다가 막상 수익권 가면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반복되고 매수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내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거긴데 떨어지면 올라올 것 같고 근데 내보다 매수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장비주들은 지금 업황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PSK를 지금 매수하기에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봐왔고 최근에 흐름 좋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내 들고 있는 거는 충분히 가져가실 만하세요.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PSK 전혀 안 들고 있는데 오늘처럼 4% 넘게 갭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면 손 안 나가요. 손 안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오늘 당장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고 업황 좋다고 하니까 가져가 보시고요. 다만 매수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를 높게 잡지는 못합니다. 한 4만 2천원부터는 정고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이 좀 있을 거거든요. 비중이 10%니까 많지는 않으시니까 4만 2천원 정도 되시면 비중 축소를 조금 해보시고 고가 돌파할 때는 굳이 빠지기 전까지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 자체도 여기도 매수 타점이 나쁘진 않지만 조금 주가가 내가 안 3원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안 3원 당장 빨리 올라갈 것 같지만 한 번씩 다 빠집니다. 종목은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빠지면 111선이나 111선 중기적으로 특히나 반도체는 사이클이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클이 좀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요즘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자동차나 반도체 이 두 가지가 대표인데 이 두 가지 업종은 61선이나 121선 보고 매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SK 말고 다른 종목 매수하실 때에는 좀 참고해보시고요. PSK 같은 경우는 4만 2천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도하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반도체 장비주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전고점인 4만 2천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 매수가 4만원의 비중 10%인데요. 드디어 수익권 들어왔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A프로는 작년 7월쯤에 상장된 2차전지 장비 관련 주인데요. 주가가 상장 후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와 전력 반도체 두 분야에서 모멘텀이 모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1월 달 5만 4천9백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두 달 가량 조정을 받고 나서 지난주부터 다시 한 번 반등을 해주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4만원 선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A프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정도 보유하신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 또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만 아니었으면 좋은 가격도 있기 때문에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딱히 올라갔던 큰 흐름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수익권에 들어왔다라고 안도의 한숨에 나오는 생각이 제가 초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수익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 수익을 잘 내고 목표가로 해서 좀 일부 분할 매도하고 나서 지켜봐야 될 구간이지 지금 이제 매수가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기다릴만한 구간은 솔직히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서 1월 7일 날 거래가 많았던 게 보일 거예요. 거래가 많았죠 이날. 거래가 많았는데 이날에 매물이 많이 쌓인 데가 4만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매수가를 쉽게 수익권으로 못 들어왔던 이유가 거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못 들어왔던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시청자님이 생각하실 때 드디어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온 이유가 또 드디어 오자마자 또 오늘 바로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가 여기가 가장 좀 그나마 좀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좀 저항이 강했던 종목들을 저항 한번 뚫어주면은 수익이 크게 납니다. 수익이 크게 나가지고 한 20% 30%까지 한번 단박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 뚫어주면은 물론 4만 6, 7천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은 비중을 조금 더 줄여놓고 나서 보시고 그 다음에 4만 6, 7천원까지도 한 번에 또 오기도 힘든 게 4만 3천원 또 저항이 첩첩삼중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상승이 안 나왔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지도 않고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전에 배터리 3사들 빠졌다가 반등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배터리 3사 지금 보시면은 A프로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똑같이 반등이 나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다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굳이 A프로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같이 느끼실 거예요. 굳이 그러면 A프로랑 삼성 SDI랑 같은 조건이면은 저는 삼성 SDI 선택하고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프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또는 비중 축소하셔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페노션 매수가 6,150원 비중 37%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시간 가지고 지켜보면 수익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페노션은 해운주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 상승이나 물동량 증가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고점은 3월 23일이었는데요. 7,39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단기 고점이기도 하고 또 수의제 운하에서 사고가 수습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해운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가가 6,150원이십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계속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식을 할 때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최선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라고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페노션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의제 운하 얘기 풀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요. 사실 수의제 운하도 말이 안 됩니다. 수의제 운하 때문에 해운주들, 조선주들 올라갔었는데 특히나 해운주들은 수의제 운하가 막히면 안 좋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수의제 운하를 뜬 이유는 운송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송에 이점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운하가 막혔는데 운수업이 사실 좋은 게 말이 안 됩니다. 비용이 올라가고 운인비가 올라가게 되면 매출이 커지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비용이 커진 이유가 기름값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유료비도 많이 들고 또 한 3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3주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운임에 대해서는 악재라고 판단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유독 해운 관련돼서 호체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HMM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조선주들은 우리나라 배가 아니다라는 안심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해운은 수혜준화가 막혔던 것은 악재인데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건 당연히 감당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다행히 이것도 비싸게 안 사고 지금 많이 올랐던 건데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빠지니까 사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선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150원에 매수하고 지금이면요. 2% 정도 손실이시고 그 다음에 비중 생각하면은 0.006%에서 0.007%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저 같으면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면은 지금 이거 손실 나서 2%, 3%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차,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되게 많이 오르고 현대차도 7%가량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페로션 지금 흐름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은 61선, 121선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폭이 10%로는 20%가 남아있고요. 올라가서 수익 낸다고 해봤자 10%입니다. 기대 수익률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0.6% 정도밖에 손실이 계좌에서 0.6% 손실밖에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늘 하루 종목만 잘 잡아도 바로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라서 저는 차라리 오늘 종가쯤에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해운주 같은 경우들은 페로션뿐만 아닙니다. 저는 요즘 현재 가격에서 해운주들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급적 매도를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 제가 좋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저 당분간 몇 개월 동안 계속 이거 3개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가지 업종 중에서 많이 빠졌고 아직 못 올라왔고 충분히 경고한 흐름이 있고 내가 봤을 때 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매수하시는 게 차라리 페로션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 너무 많이 오른 만큼 그냥 보유하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좀 크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앞으로 전망 좋게 전망해 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들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건설 매수가 3만 9,200원 비중 5%입니다. 매수하고 쭉 빠졌었는데 기다리니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림건설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금 모두 부동산 정책에 좀 집중을 하면서 건설주들 수혜가 전망되고 있고요. 대림건설은 어제 저평가 매력이 높다 이런 분석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3월 초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한 달가량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대림건설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시청자님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건설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사이클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61선이나 112선 자리 줄 거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도 3만 9천 원이면요.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 쫓아가셨지만 결국은 이렇게 큰 사이클이 필요한 업종들 같은 경우들은 61선 자리 주고 120선 자리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비싸게 사서 그걸 내가 눈으로 직접 다 보고 나서 거기서 반등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차라리 그때 61선에서만 샀으셨어도 지금은 수익권으로 들어와 있고 120선에 샀으면 아마 진작에 팔아서 없으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좋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들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정책을 내놓는다. 이게 아니고 최대한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그린벨트를 풀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설주들한테는 일단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 나올 구간이 분명히 좀 있는데요. 그런데 건설주들은 저는 또 반대로 엄청 길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건설이라는 것은 솔직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 이 건물 되게 금방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년, 3년씩 걸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크게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건설들은 재무제표에 일할 쪽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일시에 몰린 감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나왔고 그 정책들은 대부분 다 공급이고 이 공급이 지금 한 번에 몰려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급이 반영될 시기 때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들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은 길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좀 들어가지고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수가 회복하는 대로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흐름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건설도 매수가 올라왔을 때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0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김상현, 더블 김남매님 팬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이수 앱지스 14,200원, 비중 50%입니다. 제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거죠.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강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3월 29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14,000원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14,2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저희 언제 좀 남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당연히 부담스럽죠. 매수가가 부담스럽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수 앱지스는 이수 앱지스는 여기에 있는 호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볼 매수가가 아니에요.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계속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다시 빠지느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수급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요소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수 앱지스의 제약, 바이오 관련된 뉴스들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회사 당사자도 모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솔직히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상한가가 일단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일단 한번 나왔고 상한가가 나왔던 가격이 13,000원이에요. 근데 그 뒤로 보면은 13,000원 정도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반등이 나오고 종가 기준으로는 전부 다 13,000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4일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좋은 점입니다. 플러스 요소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근데 앞서서 보시면요. 이 14,000원, 15,000원대 매물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요소예요. 근데 하물며 그 가격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언제냐면은 시청자님이 매수했을 때 그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지도 받고 있지만은 저항도 한 번씩 지지도 받았고 저항도 받았고 지금은 그러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지지를 못 받고 하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갔을 때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저항을 못 뚫고 다시 내려오느냐 이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단순합니다. 그냥 손절가, 종가 기준 13,000원 목표가는 15,000원 보시는데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탈하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는 이탈할 수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지지선을 한 번 깨는 흐름 보이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한 번 훅 나오면서 잠깐 일시 좀 나왔다가 오히려 또 프로그램 매수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시되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11,000원 정도까지 빠졌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기다리는 게 거의 보람이 없기 때문에 11,000원까지 빠지면은 상한가 한 번 더 나와야 내가 매수가 회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실 필요 없고 13,000원, 종가 기준 13,000원 손절가 보시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는 15,0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일단 저항 나왔으니까 내 거 비중 쪽은 뱉어주고 저항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남은 걸로 수익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별개적으로 지금 14,200원의 비중이 50%죠. 내 계좌의 절반이 그냥 어느 정도 보면은 남들이 이 수익 짓을 어떻게 보는가에 그냥 판단에 맡겨야 될 게 그냥 내 돈의 절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의 매수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비중부터 많이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지선을 지킬 확률이 조금 낮아집니다. 다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낮아지죠.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게 돼도 지금 50%인데 그걸 40%로 또는 30%로 정도로 낮춰주실 필요가 좀 있어서 매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드린 설명도 지금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팔아도 또 어떨 때 팔아도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5일선 이탈하면은 일부 그 다음에 13,000원 종가 기준 이탈하면은 전량 손절 그 다음에 목표가 15,000원 도달하면은 비중 축소 그 뒤에는 뭐 잔량 유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거나 5일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목표가 1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손절가는 13,000원 기억하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톡스택 매수가 10,650원 비중은 30%인데요.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택은 임상시험 수탁 업체인데요. 작년 11월, 11월 당시에 한 차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오톡스택의 2대 주주가 셀트리온인데 이 당시에 셀트리온에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당시에 2만 2,300원 선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 한 4, 5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3월 달 들어서 주가는 만 원 선 이탈되기도 했고요. 9,000원과 만 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만 1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만 6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한 번 올라갔다 왔었죠. 3월 30일에 한 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매수를 그 전에 하셨는지 아니면 그날 진행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달라요. 이때 사실 사셨으면 이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됐었습니다. 저도 웬만한 수익 나면 끌고 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여기 앞에 선이 제가 그냥 대충 여기서 고점에서 그었는데도 앞에 보시면 지지가 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분명히 저항이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매도를 조금 했었어야 되는 구간이고 이날 떨어지는 날 사셨어도 사실은 3월 31일은 손절을 좀 했었어야 되는 날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 원을 이탈하는지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시고 나서 손실이 사실 많이 나신 게 아니에요.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 정말 많이 빠졌고 최근 들어서 변동도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 5, 6% 정도 손실은 이 종목 내에서는 지금 손실이 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5% 계좌에서 내가 돈이 5% 빠져나가는 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픈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정을 지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조금은 좀 버텨주 너무 거기 아파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고 만 원 이탈 시에는 가급적이면 바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도요. 만 600원, 700원 정도에서는 일단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매수할 때 조금 더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수 문자 메시지 보시면 매수하고 계속 내려간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시청자님 거 매수하신 거 아무리 잘 잡아도 한 이틀밖에 안 내렸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하루 이틀 내릴 수도 있고요. 한 달 내내 내릴 수도 있고 두 달 전 내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두 달 동안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주가예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지금 하루 이틀 내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 만 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고요. 매수가 이상 올라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빠르게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만 600원에서 만 700원 정도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1,980원에 매수해서 비중 10% 보유 중입니다. 감사 보고서가 늦어진 것이 악재가 돼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대응법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실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 3월 23일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때 거의 19% 낙폭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29일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적정을 받으면서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1,695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그래도 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에요. 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으면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 것을 보고 사셨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급락이 나와서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또 비중이 10%이신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진 않지만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 것을 이미 보고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거 매수하지 마시고 3월 중순부터는요.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매수했을 때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 걸 체크를 못하고 매수를 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길래 뉴스 봤더니 아이고 이거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 뒤에 다행히 감사 보고서 내서 올라왔네라고 하면 재빠르게 다시 나오셔야죠. 다시 나오셔야 되시고 지금은 그냥 이 앞서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 해프닝이 없다고 칠게요. 그냥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날짜를 그냥 지우고 가보세요. 지우고 보면은 어차피 그래도 차트가 이어집니다. 하락으로 그대로 그냥 스모스하게 그냥 그대로 이어져요. 원래 주가가 하락 추세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이 선을 갖다 이어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길기도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원래 하락세가 좀 강했었고 게다가 이제 감사 보고서 이슈까지도 한번 나왔었던 것들은 좋은 뉴스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좋은 뉴스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빠져있지만은 올라오게 되면요. 저는 지금은 1850원이나 19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재해준 코스메틱이 아니더라도 지금 화장품 관련 주도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화장품 관련 주들이 진짜 잘 안 움직이고 잘 빠지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다가도 중국 관련돼서 뉴스가 한번 나와야지만 한 번씩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급등을 기다리기에는 내가 지금 가진 종목의 지지선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지선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기다려야지 지지선을 못 기다려주면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가들도 각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요. 내가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 있는 업종들은 분명히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올 만한 것들이 있는 업종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지선을 다 깨고 막 하락하는 종목들은 뉴스가 나올 만한 것들도 없어요. 찾아보면은 뉴스가 나와봤자 개별 종목적으로 잠깐 반짝 뉴스 나와가지고 반등 나오고 하루짜리 반등 나오고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주들은 지금 굳이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도 반등이 나와 상승이 나오는 가급적인 매도를 하시는 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일 좋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지난만에 감사보고서 나오면서 쌓였던 메모리인 한 185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